휴일인 오늘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설악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 무주 설천봉이 0.1도 안팎을 보였고요. 서울의 기온은 10.5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았습니다. 낮 동안에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바람이 차갑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9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이렇게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에 카메라도 몹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는 너울과 돌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19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남부와 제주의 비가 시작돼 화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